제게 온 메시지가 있나요? 곧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 여자는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 문제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너무 불공평해요. 세상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우리는 아직 반밖에 안 했어요. 전 지금 바빠요.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문만 요란했어요. 2년 전입니다. 가능한 빨리 전화 주세요. 가봐야 해요. 갑자기 알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같이 한 잔 하시겠어요? 거기 이름이 뭔가요? 거기엔 얼씬도 하지 마세요. 걱정은 희망 근처에 있다. 결혼 생활은 어때요? 경찰이 내 주변에 있어. 경찰이 내 주변에 있어.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 봅시다. 곧 시험이 있거든요. 공은 의자 아래에 있어요.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let's not talk about the past. let's not talk about the past. let's not talk about the past. 괜찮아요? are you all right? are you all right? are you all right? let's not talk about the past. they are going out of business. they are going out of business. let's not talk about the past.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그건 꿈인 것 같아요. 그건 굴욕적이었어요. that was humiliating. 그건 당신의 전문적인 의견인가요? is that your professional opinion? 그건 디자인 결함입니다. 그건 말하기 좀 곤란해요. 그건 신경 안 써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건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건 전부 말도 안 돼요. 완전 사기네요. 그걸 믿지 마세요. 그걸 믿지 마세요. 그건 참 안 됐군요. 그것에 대해 말해줄게요. 그것에 대해 말해줄게요.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버릇없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버릇없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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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hat I'm saying. 그게 당신 한계예요. That's as far as you can go. That's as far as you can go. That's as far as you can go. 그게 당신이 말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Does it make sense?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가요? What's that supposed to mean? What's that supposed to mean? What's that supposed to mean?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곳에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How do I get there? 그냥 두통이에요. It's just a headache. 그냥 시간을 좀 주는 게 어때요? 그냥 자리를 맡아둔 거예요. 그냥 자리를 맡아둔 거예요. 그녀가 괜찮을 것 같아요. Do you think she's all right? Do you think she's all right? Do you think she's all right? 그녀가 매우 걱정이에요. I'm very anxious about her. I'm very anxious about her. 그녀가 취업했어요. She got the job. She got the job. 그녀는 곧 올 것입니다. 그녀는 아내 없어요. 그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녀는 마음씨가 착해요. She's got a good heart. 그녀는 매우 즉흥적이에요. 그녀는 매우 자발적이에요. 그녀는 무엇 때문에 들떴나요? 그녀는 무엇 때문에 들떴나요? 그녀는 어제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유능해 보여요. 그녀는 익숙한 얼굴이 아니에요. 그녀는 익숙한 얼굴이 아니에요. 그녀는 입이 가벼워요. 그녀는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요. 그녀는 제 또래예요. 그녀는 항상 그녀의 친구를 감싸요. 그녀를 데려가려고 왔어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그녀와 저는 그냥 친구예요. 그녀의 영어는 어때요? 그녀는 어디 출신인가요? 그녀는 어디 출신인가요? 그녀는 어디 출신인가요? 그녀는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그녀는 얼마나 머무르나요? 그녀는 얼마나 머무르나요? 그녀는 얼마나 머무르나요? 그녀는 얼마나 머무르나요? 그녀는 영어가 아주 능수능나네요. 그녀는 왜 우유를 안 마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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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왜 우유 안 마시나요? 그녀는 왜 우유를闇 Gucci bin. 그녀는 참 원기왕성해요. 그들은 저에게 마음을 열 거예요.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들은 제 직장 동료입니다. 그들은 정말 사이가 나빠요. 그들이 저더러 진취적이라고 해요. 그들이 진실이라고 하면 그건 진실이에요.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그거 좋겠네요. 그럭저럭 지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Isn't that about it?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를 잘 지켜봐 주세요. 그와 헤어졌어요. 그의 사회성이 좀 녹슨 것 같아. 썰렁한 유머 his social skills are a little rusty. His social skills are a little rusty His social skills are a little rusty